또 다른데 옛날 버전은 거의 다 안 부르고 대개는 동초제 사철가하고 보송소리에서 나온 사철가를 많이 부르게 되는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앞에 세 장단만 우리 풍류당 째러다가 이제 거기로 고정을 하는 차원에서 그것만 해줘요. 왜냐하면 첫 장단이 말하자면 그 곡의 시작을 알리면서 그 곡의 표정이 가장 대표하는 내가 그 바로 첫 장단 그리고 처음 세 장단에서 결판이 나니까 우리 걸 특징을 살려줘야 되니까 거기 세 장단을 한번 배워보십시다. 따로.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꽃이 피니 그러죠.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 오구나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 오구나 그러죠. 봄은 찾아왔건만은 봄은 찾아왔건만은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세상사 쓸쓸쓸 허더라 쓸쓸허더라 나도 어제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청춘일러니 오날 백발 한심 먹으나 오날 백발 한심 먹으나 세 장단이 아니라 다섯 장단 간 것 같은데 거기까지 다시 갑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허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날 백발 한심 먹으나 오날 백발 한심 먹으나 이렇게 가야죠. 다시요. 이산저산 꽃이 피니 이산저산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좋다 봄은 찾아왔건만은 봄은 찾아왔건만은 봄은 찾아왔던 봄은 찾아왔건만은 나도 어제 청춘일보이 오날 백발 한심 먹으나 오날 백발 한심 먹으나 한 번 더 이산저산 꽃이 핏니 이산저산 꽃이 핏니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 오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 오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보이 나도 어제 청춘일보이 오날 백발 한심 먹으나 오날 백발 한심 먹으나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해야 돼요 그럼 다섯 장단을 저거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이산저산 우리 회원님들 시작 이산저산 꽃이 핏니 잘한다 하나 둘 셋 잘한다 본 찾아왔건 나는 세상사 쓸쓸 얻으라 나도 어제 청춘이 오니 오날 백발 한신부구나 내가 보니까 다들 잘하시고 우리 신대감님이 멋이 들어가고 있어 쟤는 오참이잖아 세상사 여기서 세상사 이렇게 싹 끌어올리면서 해보겠어 너무너무 놀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또 우리 탈모드님을 딱 보고 내가 또 놀란 것이 목소리가 테너 목소리가 있어 응 아니 목소리가 그 좋은 목소리가 방울방울하니 두 분이 딱 하는데 나는 무슨 두 분이서 두 분이서 무슨 나 듀엣 남성 듀엣 브라도스인 줄 알았어 뭐 여성 뭐 펄시스터 이런 것처럼 브라도스인 줄 알았어 아니 브라도스인 줄 알았어 아니 뭐 성이 이렇게 비슷해 중국에서 기운 받아오신 거 아니야 톤 칼라가 비슷한 거야 깜짝이야 중국에서 기운 받아오셨어 중국 기운 받아고 대륙 기운 받아오셨구만 여기 와서 또 춥는 줄 알았습니다 춥죠 춥죠 진짜 세상에 춥죠 와 마 고생하셨으라 20도나 돼요 15도 20도 아니 아니 홍콩 쪽에 원래 진행이 진행이 괜찮지 그러니까 춥제라 지금 홍콩이 겨울이거든요 홍콩에 한 닷새 있었는데 홍콩이 지금 겨울이거든요 겨울인데 평균 지금 15도 20도 와 마 겁나게 추우셨겠네 빨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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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와 마 너무 좋겄다 그럼 얼마나 좋으셨어 낙원이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추워 죽겠어 겁나게 춥지 이 따뜻한 게 있은 게 느닷없이 겨울 온 것 같으자네 저기 와 한 가을 서늘한 가을에서 느닷없이 겨울이 온 느낌 네 그러니까 아예 따순지방에 가 있으려면 이 저기 봄 오드라까지 기다렸다 오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거기 가서 괜히 몸만 배려갖고 와 갑자기 따뜻한 거 있어서 좋았다가 여기 딱 들어오면서 워매나 죽어 추워 홍콩은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어 죽는데요 그렇구나 추워서 한평전 이제 또 갑니다 한평 자 잡아보셔 한평전 시작 괜찮아 그 정도는 그 정도야 너무 높아도 네 위원님들이 못 따라가 한평전 근데 그 음을 냈으면 죽을 때까지 무대에서 키를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음청과 가장 저음청을 다 할 수 있는 자기 키를 중간에서 잡지 않으면 기본청을 그라너면 키를 욕심냈다가 나중에는 무대에서 쓰러지는 쓰러지는 불상사가 생겨 해봐요 그러면 한번 해봐 한평전 호기롭게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 시작 한평전 흙은봄이 광주보양을 보랴고 제주거선 빌려타고 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돋은 해는 고성을 비춰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에 영암을 둘러있네 까지 하셨지 거기까지 뺏기 안 했어? 네 그래요? 그럼 지난주에 시작한 거야 아 그래? 주무셨어요 다 알고 계시니까 저런 거야 그래서 말입니다 태인 허신 우리 성군 헤이 태인 허신 우리 성군 예약을 장흥헌이 예약을 한창흥헌이 참을성을 조금만 더 길러셔 아홉박에서 장흥헌이 나와야 돼 예약을 장흥헌이 시작 예약을 장흥헌이 삼태육경은 순천심이요 삼태육경은 순천심이요 당 백수려 당 백수려 군 이라 당 백수려 진 난 군 이라 그죠 태인 허신 우리 성군 내일 모시는 우리 성군 예약은 장흥헌이 예약은 장흥헌이 삼태육경을 숙은 전심이요 삼태육경을 숙은 전심이요 장백수령 지난군이라 장백수령 지난군이라 대일로신 우리 성군 대일로신 우리 성군 예약은 장흥헌이 예약은 장흥헌이 삼태육경을 숙은 전심이요 삼태육경을 숙은 전심이요 장백수령 지난군이라 장백수령 지난군이라 대일로신 우리 성군 대일로신 우리 성군 예약은 장흥헌이 예약은 장흥헌이 삼태육경을 숙은 전심이요 삼태육경을 숙은 전심이요 잘한다 장백수령을 지난군이라 장백수령을 지난군이라 장백수령을 지난군이라 두호장단 더 나갈수도 있어요 대일로신 시작 대일로신 우리 성군 예약은 장흥헌이 삼태육경을 숙은 전심이요 정백수령을 teacher ceo 상태육경을 Co 너무 잘하신게 좁게 더 나갈 세 보라 구창...성 수 wszystkich 대담 구창...성욱 Sie... 여기 앉아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잘한다 만장구 건너봉 만장구 건너봉 높이 소상 높이 소상 충충한 익산이여 충충한 익산이여 힘차고 무렁차고 참말로 좋은 항성 좋은 항성이라는데 좋은 항성이 나왔어요 오래간만에 누가 왔어 소리 좀 질렀어요 그 분이 왔어요? 이미 오셨어 아까 그 항성은 좋은 소리예요 남성 소리꾼들에게 있는 소리인데 남성 소리꾼이 갖고 싶어하는 목소리 쏠님이 오시니깐 분위기 막 산다 살아 고창성 고창성은 높이 안져 고창성은 높이 안져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나중 풍경 바라보니 만장구 건너봉 높이 소상 만장구 건너봉 높이 소상 충충한 익산이여 시작 충충한 익산이여 샘쟁이 샘쟁이가 못 참고 전장을 뚫으려고 하네 샘쟁이거든 내가 알아 아따 칭찬했더니 샘쟁이인가 나는 없을수냐 막 질러내 그냥 아따 샘쟁이 다시 합니다 고창성이 높네 고창성 넘기가 힘들구만 나중 분이 여기 계시는데 태인 온 신 시작 태인 온 신 같이 우리 동군 예약을 상릉 온 신 삼태육 형은 수분 전심이여 상대수렴은 신한군이라 고창성 높이 안져 나중 풍경 바라보니 만장구 건너봉 높이 소상 충충한 익산이여 잘 들으셨어요 질새라 질새라 모두 목자랑을 해주시는 바람에 아주 그냥 목처럼 참말로 풍류당 뚜껑을 들어 떠났다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귤 하나씩 귤 하나씩 까잡쑥고 잠시 5분 동안 요식을 한 다음에 그 젊은이 뭐용 여기다가 오와 둘 오와 이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